와 이게 더 많이 있네 아 오려 걸렸나보다 어 삑삑 소리 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침초 자꾸 자꾸 누가 침초 보내 뒤질래 으 으 으 으 으 4 으 으 으 으 으 으 음 네 제발! 나이스! 동피 동피 퀭! 나이스 오이오이오이오이오 한두 명이 아닌데? 흐흐흐흐 저렇게 해서 해봤자 팔로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장담하는데 저런 홍보 효과는 진짜 저건 그냥 엿매기려고 하는거죠 그냥 근데 저거 저거 증거 수집해가지고 신고하면 고소돼요 방송중이라서 저거 업무방해죄로 그거 되거든요 일단은 내일 경찰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되는지 안되는지 일단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경찰서 가가지고 어차피 집앞이 그거라서 또 안보내시나요? 계속 보내보세요 저하고 증거 수집하고 좋죠? 한두번 애교로 한번 봐주려고 했는데 보내보세요 못보내겠죠? 쫄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채팅에 나와가지고 사과 장문으로 세줄 쓰시면은 제가 봐드릴게요 고소 취하해드릴게요 고소 뭐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거 다 업무방해죄로 그거 되거든요 지금부터 지금 29분이거든요 31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왜 감당하지 못할지 들어가세요 게임 들어와보세요 셧다운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디스코드 아이디 좀 주세요 디스코드 디스코드 있으시죠? 오버워치 한원중 여보세요? 아뇨? 화면공을 해보세요 아... 이새끼 맞아 마이크 켜보세요 어떻게든 내가 목소리 듣고만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친구 몇살? 아... 아... 14살 14살이요? 네 어... 왜그랬어요? 아이... 그럴 적에 그... 그... 배택에 있어가지고 진짜 주... 진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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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요 아... 그랬어? 네 아... 뭐지? 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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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도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죠? 아... 재밌긴 하죠 네... 네... 제가... 근데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안보내시더라구요... 왜 그랬어요? 진짜...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시지... 아... 아... 방송 안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제... 제... 제 친구가 와가지고... 또 고소한다... 하시고... 급하게 하긴 하는데... 네... 다음부터 하지마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제가... 진짜... 이 부분 한번만 봐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제 마지막 잡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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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